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지난주에 살짝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수학 놀이를 잘 마쳤고요. 이제부터 다시 이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 이 수학이라는 과목 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는 거, 이건 뭐 수다학 시청자일 때부터 알고 있던 거지만 진행을 하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수학 고민 저희가 해결해보도록 할 텐데, 뭐 질질 끌고 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그냥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사이다 분석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죠. 정혜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홍경민 씨랑 이렇게 만나서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니까, 너무 며칠 전부터 설레고 잠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와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아이돌 가수 이상의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 확실합니다. 저는 선 듣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확실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선 듣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수학 고민을 좀 열심히 해결하도록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뭐 필권 씨는 뭐 늘 보던 얼굴인데. 저는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아니요. 유난히 반가울 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뵈니까,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존재 자체만으로 굉장히 든든한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오늘 또 뭐 평소보다 더욱 더 유익하고 알찬 방송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수학 놀이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수학 고민을 받아들은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큰데 아, 이게 요즘에 그 다둥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첫 번째 고민. 네. 과연 다둥이 집의 첫 아이. 아, 첫 아이. 네. 이 첫 아이 수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좋은가가 오늘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네, 네. 저는 다둥이 아빠 둘이니까 뭐 다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첫째를 잘 가르쳐 놓으면 둘째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째 교육 잘 시켜놓고 이제 둘째 때부터는 좀 편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찮아서. 그러니까. 되게 귀찮음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심지어는 첫째가 잘 가르쳐 놓으면 둘째를 첫째가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나 맞는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의 첫째 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데 사실 첫째 아이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도 초보 교육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툴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다둥이네가 몇 명이고 또 터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 놀라지 마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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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매예요. 네. 네 자매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방해하는 요소가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엄마가 일일이 다 케어를 하시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고요. 다둥이네는 아무래도 딱 놀 땐 놀고 또 조용할 때는 조용하게 학습하는 그런 환경을 형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보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아니 일단 다행스럽게도 우리 첫째가 수학을 잘하긴 잘한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면 모를까. 잘하니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신청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잘 신청하셨어요. 네. 지금 3학년이면 학습 습관을 잘 잡아줘야 고학년 올라가서도 쭉쭉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많다 보니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쉽지 않죠. 네.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주저할 거 없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네 첫째 초등학교 3학년 하은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충남 당진. 오 가죽 잡패스를 입고 있어요. 아 걸어걸이가. 센 언니 느낌이 확 나는데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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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도 하고 제가 항상 하은이한테 많이 부탁하고 해서 그렇죠. 엄마의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든 오늘의 간식. 얘들아 떡볶이 먹자. 하나야 이거 하나는 여기. 어우 저 라면 라볶이 질리지 않는 간식이죠. 정말 맛있겠네요. 즐거운 시간도 잠시. 하나 오늘 우리 수학 공부하는 날이지. 이거 먹고 수학 공부하러 갈까 엄마랑 다 먹었어. 나 치즈 조금만 더 먹을 거야. 얼마나 더 먹을 거야 5분. 아니 그러면 한 20분.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20분이래잖아요. 저 50분이라 그래요. 저는 2시간이라 그럴 거고. 할 거니까 조용히 해 알았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떡볶이를 뒤로 하고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 필근 씨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저는 일단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은아 우리 오늘 곱쌤과 나노쌤 배울 거거든. 이거 하은이 해봤잖아 그치.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네. 이거 하은이 해봤으니까 혼자 할 수 있어 아니면 엄마랑 한번 볼까.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4학년 과정 예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 있는 모습이죠. 학 센터 다니는 데서 이제 거기 센터장님도 하은이가 이제 좀 똘똘하고 이해 같은 것도 잘하니까 이제 다음 거를 한번 풀어봐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곱하기만 해보자. 여기까지 하은이가 풀고. 여기까지 하은이가 풀고.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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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짠 하라고 했는데. 마치 짠 것처럼. 짠. 짠. 괜찮아. 괜찮아. 하은아 우선 거기 하은이가 풀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tiff. tri-da가 모르는 거는 체크해 놓고 하나. 이야 이 정도면은 하은이도 약간 지금 극한직업이고. 그쵸. 하은이 엄마도 극한직업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저 이건 지금 공부할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정신 없는 환경에 적응이라도 한 걸까요. 공부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으. 저 뒤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 와중에 전혀 미동도 없이 공부를 하는 저 모습. 저 뒤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네요. 피아노까지. 3학년이면 한 번쯤이라도 돌아보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요. 저 정도면 약간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늘 있는 일이라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일단. 사실은 옆에서 하는 거를 봐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거실에 놔두고 제가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보느라 거실에서 주로 시키는 편이에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거실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지금. 네 맞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높은 집중력을 가졌다고 해도요. 사실 결국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은이와 동생의 공간 분리가 지금 좀 시급합니다. 사실 저 환경에서는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풀릴 문제도 잘 안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잘 잡아주면 좋은 습관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네. 왜 하은이는 방에서 왜 공부를 안 해? 방은 혼자 있어서 싫어요. 내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 아 그럼 싫어. 아니 근데 하은이도 지금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네. 의견이 일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본인이 안 했던 거에 대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잘 모르겠는 거죠. 맞아요. 하은아 방송 보고 있지. 방에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아니 전문가 두 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진짜 꼭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봤어도 좀 정상적이여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환경이. 다 풀었다. 채점을 해야지. 자기가 채점을 하네요. 일주일에 3일은 수학 문제집을 푼다는 하은이. 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잘하고 보자. 잘하고 보자. 잘하고 보자. 당연히 틀렸어. 난 모르니까. 틀씨. 지금 당연히 틀렸어.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당연히 틀릴 정도로 어려운 선행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틀리는 것이 습관으로 잡히다 보면 수학이 안 좋아지고 좀 자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학교 거는 3학년 거니까 더 쉽고 3학년 거 이미 했으니까 쉽고 4학년 거는 아직 하는 중이니까 어렵고. 사실 저렇게 이제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이 수학에 대한 부담감으로 쌓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선행보다는 사실 지금 단계의 심화 과정을 풀면 내가 이걸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야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훨씬 수학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죠. 엄마나 이거 알려줘. 하영아. 하영아 아기 좀 잠깐 봐줘. 봐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팔 맞잖아. 팔이 그대로 내려오면 팔 맞잖아. 많이 틀렸잖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더더욱 좀 수학에 대해서 의교소침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선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엄마도 한번 볼게. 왜 그렇게 실수했고 왜 그렇게 틀렸는데. 왜냐면요. 빨리하고 동생들이랑 놀려고. 막 급하게 나가 틀리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 진짜 화나요. 일단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진짜 화가 난다고. 수학 공부도 노는 것도 포기를 못하는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노는 것과 공부하는 건 분리하는 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어떻게 틀렸어? 근데 이게 하은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 하은이는 지금 167 곱하기 54를 다 더하기로 한 거야? 어. 그럼 나중에 몇 천 곱하기 몇 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167을 54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기가 아는 방법을 사용해서 모르는 걸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땐 그럼 167 곱하기 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큰 문제를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곱셈이 정말 필요하구나.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그러네. 그럼 47에? 21. 21? 28. 28 그러면 2가 올라가지? 네. 64? 24. 24에다 6이면 또 2가 또 올라가지 맞아? 네. 이렇게 풀어야지 하은아 이렇게 풀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많이 틀렸어.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또 위에 하니까 헷갈려.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리게 하면 돼. 가서 구구단 한 번 외우자. 한 번 읽자. 몇 단까지? 하은이 몇 단까지 했어? 11단. 11단까지 외웠어? 그럼 이제 12단부터 19까지 하자. 한 번. 네. 12단부터 19단까지 외운다고요? 아니 그럼 구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9단이죠. 사실 19단은 이제 인도에서 학생들이 좀 배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수학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직업이지만 19 곱하기 7을 외우지 않습니다. 명쾌하죠? 명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아 ou 12, 5, 6, 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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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 진짜 저기.. 아 진짜 저기 있네. 저는 정말 생소한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만 봐도 눈이 아파요. 아니 근데 하은이는 우리 수작을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하은아 19단 몰라도 된대 하은이 수학 공부하면서 고민 같은 거 없었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고민인데 왜냐하면 그거 틀리면은 너무 속상해서요 이야 틀리면 속상하대 저거는 진짜 의욕이 강한 아이들이 하는 표현 아닙니까? 나는 수학 문제 틀려서 속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요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왜 속상해요? 맞출 확률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대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일단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은 의욕이 충분한 학생입니다 자기 학년 문제를 풀면서 좀 많이 맞는 훈련이 되면 속상할 일도 좀 줄어들고 또 수학도 좋아하게 될 텐데 좀 아쉽네요 봐봐 하은이 정답 몇 나왔어? 하은아 잠깐만 여보세요? 하은아 엄마 잠깐만 밑에 좀 바쁘서 잠깐만 갔다 올게 하고 있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밑에 지금 1층에서 식당을 하는데 잠깐 가끔 바쁠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슈퍼우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손을 도우러 엄마가 나간 사이 게임을 하며 딴짓을 하는 하은이 게다가 동생들까지 신경 쓰느라 수학 공부는 뒷전인데요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고민이라며 수다하게 문을 두드린 엄마 4명을 제가 키우려니까 또 식당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한테 케어를 각각 사실은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게 제가 안 되거든요 큰 애들이 아무래도 제가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좀 미안하고 나중에 정말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걱정이 되고 있어요 다중인의 첫째 하은이를 만나봤습니다 이 수학 고민이라는 건 집에서 이렇게 TV로 볼 때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세네요 그렇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게 또 막 우당탕탕 넘어지는 거 울음 터지는 거 공부할 만하니까 갑자기 피아노 치고 저게 하루 만에 다 나올 분량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 좀 빨리 나왔어요 주제가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적어 이상 없는데 그렇죠 너무 화목하고 지금 너무 좋은데 하은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지금 너무 이게 좀 우리 선생님들 말씀대로 분리가 좀 시급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죠 또 공부할 환경이 지금 사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막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가 욕심도 많아 보이니까 욕심나는 학생인데 저 실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있어 보여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선생님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그랬는데 문제집은 또 좀 많이 틀린 거 같았거든요 네 지금 좀 어려운 선행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대로 실력이 좋은 게 맞아요 우리 수학 평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맞는 거 같은데 김호희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게 딱 저수로도 보이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잘 풀었어요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하은인데 현재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고집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틀리는 경험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은이가 정선행이 하고 싶다면 대표 유형 문제들이 있어요 개념만 이해한 거 체크하는 정도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인강 인강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은이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롭게 하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럼 또 엄마도 부담이 좀 줄어들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라 벌써부터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혜숙 선생님께서 파악을 그냥 한 방에 샥샥샥 해주신 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아 둘이 저렇게 늘 이제 뭐 자기 조절은 얼마 학습 습관 얼마 집중력이 좋다 독서를 많이 해라 혹은 적게 해라 정말 완전 쪽집게 수준으로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사이다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어찌할까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 방에 막 몰고 갔나요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검사 결과에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활기차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검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가 매우 높은 학생입니다 주변으로부터 피드백도 긍정적이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것이 아마 자매끼리도 사이가 좋을 겁니다 사실 지금 엄마가 가장 걱정하셔야 될 건 시간 관리 부분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이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잖아요 이 부분은 본인이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 관리가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암기 능력과 학습 내용 정리가 시간 관리하고 좀 맞아 있는데 이 부분은 학습 환경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한 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리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면 엄마 고민의 해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시간 관리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이거 바로 해답부터 주시죠 그렇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짜고 지키는 연습 그걸로 관리를 또 해주다 보면 습관이 당연히 잡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 하은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나열해 보낸 거예요 해야 되는 목록을 딱 나열해 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방과 후에는 일단 간식 먹고 동생들이랑 신나게 논 다음 4시부터 5시까지는 수확을 풀고 그 다음 저녁을 먹을 때까지는 휴식했다가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한 30분 정도 내용을 보고 그리고 또 공부했으니까 또 좀 놀아야 되잖아요 동생들이랑 이번엔 보드게임 보드게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독서 1시간 정도 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다 보면 본인이 이 시간 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서 집중하는 것만 해도요 실수하는 것들이라든지 하은이가 알고서 틀리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수학 공부 시간으로 좀 전에 이제 대충 정해주셨는데 그 시간대 또 애들 동생들이 막 또 우당탕탕 거리고 피아노 치고 울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간만 분리되어 있지 그렇죠 예리한 분석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셋째에게도 언니가 공부하는 시간은 정적인 놀이를 하도록 유도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독서 또는 그리기 하게 하면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의 학습습관을 잡아주면서 둘째 셋째의 학습습관까지도 살짝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분리라는 개념이니까 집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 지수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이 좋으시네요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 공부방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팬심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좋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방법 맞아요 근데 하은이는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가 살짝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는 혹은 또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부담이 없거든요 오히려 학습습관 잡기도 좋고요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간에 곱셈을 좀 다르게 푸는 모습도 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엄마가 물론 잘 가르쳐주시긴 했지만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훨씬 더 진지하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동생이랑 놀고 싶어서 좀 빨리 해버리는 그런 습관도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선행이 아닌 현행 학습 이거를 좀 열심히 다시 되짚으면 오히려 수학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복습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습은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니까 복습도 고난도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다져보면 또 하은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수다학 평가에서 틀린 단 한 문제도 아직 접해보지 않은 유형이라서 틀린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다양한 유형을 만나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공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특히나 이 고학년이 되면 연습장 활용 강조 많이 하거든요 아까 그 167인가요? 54번 더해 나가던 그렇게 연습장을 풀어내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 기르면 훨씬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아이 엄마에게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이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히 다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한테 소홀해지는 것 같다 나중에 중고등학생 되면 걱정이다 이러셨거든요 일단 앞서 나온 방법들로 아이들을 좀 분리해서 하루 30분 정도는 충분히 하은이를 위해서 써보세요 처음 이 학습 습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아이와 엄마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세부터 학습량 또 학습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려면 처음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됐을 때 습관 안 잡혀서 정말 고생합니다 매일이 어려우면 한 3, 4일만이라도 꼭 함께 하시면서 하은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거 자체가 습관이 되거든요 그럼 이 습관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쭉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은이만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시간을 좀 내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같이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저도 감동적인 거 하나 준비했는데 어떻게 들어보실래요? 감동적인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나 좀 새로운 걸 준비해왔거든요 이게 잘 되면 다음 주부터 고정으로 가는 거고 잘 안 돼서 삐끗해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만의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그렇죠요 한번 뭐 드러나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목은요 필근이의 핵심 정리 무려 딸 넷을 키우는 하은이 엄마 아기도 잘 보고 게임할 땐 친구처럼 놀아주고 식당일이 바쁘면 슝 순식간에 내려가고 그야말로 슈퍼우먼 하지만 수학 공부에 있어서 만큼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 깜깜한 초보 엄마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학 공부는 얼른 끝내고 사랑스러운 동생들과 빨리 놀고만 싶은 첫째 언니 하은이 동생들이 아른거려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학원 가는 것도 싫은데요 그래도 변화는 줘야 하는 현실 이런 엄마와 하은이를 위한 핵심 정리 나갑니다 시간표 시간관리가 시급한 하은이는 시간표 짜는 게 급선무 공부방 동생들 피해 다른 곳에서 수학 공부하는 게 엄마에게도 하은이에게도 좋아요 하루 30분 하은이도 동생들이 있고 30분만 집중 엄마도 딱 30분만 하은이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안녕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거 그냥 정리한 거네요 아니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정리한 거네요 여러분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아니 근데 뭐 언제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거는 뭐 대단하네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뭐 감동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리는 확실히 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박수가 나올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코너가 생길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희끼리는 오케이가 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은이는 뭐 방에서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보고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이미 벌써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다둥이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참 고민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공부를 시키기 전에 이 학습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수다학에서는요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수학 지도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정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수다학 찾아와서 고민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수다학 게시판에 그걸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필근 씨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